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산 배우 최은희 씨가 오늘 오후 지병으로 92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. 최 씨의 장남인 신정균 감독은 병원의 신장투석을 받으러 가셨다 돌아가셨다고 밝혔습니다. 1942년 연극 청춘극장으로 데뷔한 고인은 새로운 맹소로 영화에 발을 디뎠고, 밤의 태양, 마음의 고향 등에 출연했습니다. 또 다큐멘터리 영화 코리아에 출연하면서 연을 맺은 신상욱 감독과 결혼해 부부가 함께 한국 영화의 중홍기를 이끈 것으로도 유명합니다.